나이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.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.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.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.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세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.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.